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When I made my debut. Made debut라는 수고로 썼죠. 내가 데뷔했을 때 At Metropolitan Opera에서 나는 가졌는데 temperature, 온도죠. 130도 degree의 온도를 하시겠죠. 도시면 죽습니다. 그 다음은 why there's a sheet. 그러면 종이장만큼 하얘. 종이장만큼 얼굴이 잘 안되네요. 종이장 같이 하얀. 내 감기와 함께 내 얼굴은 종이장까지 하얘졌어. 그러나 I didn't care.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just so happy. 너무나 행복했는데 to be there. 그래서 to be there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happy 수시켜주는 부사 형법입니다. 왜 행복해? 거기에 있어서 거기가 말하는 것은 Metropolitan Opera의 nothing. 어떤 것도 was going to, be going to죠. 여기서 keep 동사 번역을 썼고요. keep a from b. a 가 b 하는 것을 유지하다 라고 해석하면 망하죠. 막다. 막을 수가 없었다. 맞는다 진짜. 맞는다. 내가 노래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 자, when I walked. 내가 걸어서 아웃 나갈 때 자, for my first entrance. 처음 입구. 입구에. 자, the place. 그 장소로는 대비하는 공연장은 익스플로드. 폭발. 했는데 환호. 환호 속으로 폭발했고 사람들인데 had been waiting 대가가 플러스 진행 영업법주의 이전부터 기다리는 중이 있던 나를 위해서 자, 나는 be filled 전치사 with us죠. 기쁨으로 가득 찼고 행복 그리고 gratitude는 감사 로 가득 찼고 나는 though you sing your heart out 자, 나는 sing 노래할 수 있는 너의 heart 마음껏 노래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노래한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 다음 좀 데려가서 자, they부터 가야 되겠죠. 자, they had a special party. 그들은 특별한 파티를 가졌는데 afterwards는 후회 공연 후회겠죠. 후회가 아니라 후회 자, just for me. 단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데뷔를 위해서 자, it was the start. 그것은 시작이었는데 오브 롱 길고 뮤추얼리 협동적인 이익의 자, 이익의 베네피시 이익이 되는 릴레이션쉽 관계 자, with company 회사인데 자, at which는 전체사 위치 허법 주의하시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갑니다. 자, 내가 head도 돼가고 이전부터 항상 꿈꿔왔었던 오브 싱잉 노래하기를 자, 뭐 YG나 지금 어, 그 정도 되겠죠. JYP 자, 그 다음 파이널리 마침내 디드 자, 난 디드가 하는 거는 디드 싱 생략구조죠. 정말로 노래했다. 그 회사와 함께 자, all my friends 가 주어오겠죠. 모든 친구들인데 from childhood 아이 시절 자, 아이 시절 로봇의 모든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수식 들어가요. who said 말하기를 they would come 그들이 아마도 오겠다고 말했던 사람 자, 언제 when I sing at the mat 자, 메트로폴리탄 줄임말이요. 자, 디드 뒤에는 come 생략구조겠죠. 정말로 왔어. 자네 부모님과 주어 1번 그 다음 family members 가족들은 자, what they're 세열이 말하는 건 bet죠. 메트로폴리탄 거기에 왔고 자, 그 다음 투 비트니스는 투 부정서 부사의 목적이죠. 부사의 목적으로 보기 위해 목격하기 위해 라고 해도 되고 자, 나의 성공을 자, 그리고 나는 extremely 부사 극도로 excited 또 수정으로 썼죠. 형분되어졌다. 여기까지 본문이었고요. 자, 여기서 답은 자, thrilled and grateful 흥분되고 지금 감사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와줘서 약속을 지켜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데뷔 공연하니까 신났죠.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소재를 빅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공연에 흥분과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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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